전남 여수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에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희망하우스 20호가 준공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주식회사와 함께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0호를 준공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이번 한려동 희망하우스 20호 가구에는 중증장애인과 노모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거주 중으로 가구원 모두 장애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옥상 누수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과 싱크대도 노후돼 시급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주식회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천만 원을 선뜻 기탁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억 9천여만 원의 후원을 받아 희망하우스 20개소를 탄생시켰습니다. 여수시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더 많은 희망하우스를 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추입니다. 이형추입니다.